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깅채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주분들 조금 힘든 시장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한 2-3 거래 정도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그쵸 많은 주주분들께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고 짜증나실 수 있는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나솔루션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바닥이 언젠데 정확한 가격을 말해봐 그렇게 딱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주도주급 종목이 굉장히 좋은 가격이 많이 와줬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 담아놔야 지금 기회에요 지금 진짜 기회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구요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꼭 신청하셔서 주도주급 종목군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기회입니다 이게 신용 신용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해가지고 뭐 자극적으로 나와주긴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거 어 일시적이다 라고 제가 수차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시적인 이슈와 오메트만 여러분들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되실거에요 제가 뭐 높은 확률로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볼건데 기본적으로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브리핑을 드린 것은 지금 지금이 처음으로 온 가격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깨고 나서 여기 여기 부분에 처음 왔어요 처음 제가 두번 세번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눈으로 외바닥 반등 기술적 반등 이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구요 지금 구간에서는 2차 매수 구간에 1차 매수 대비해서 2배수 이상 들어가줘야 되는 시점인데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눈으로 다시 한번 더 메이저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확인해야 되고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바닥을 잡아주려는 액션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 가격을 논할 수 있는거에요 지금은 그런 액션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무슨 가격을 논합니까 기본 자체가 안된 질문인거죠 이거는 기본이 안된 질문인거에요 그 가격을 그러면 뜬금없이 올라가는 주식에서 이 구간에서 반응 나와줍니다 그거 맞추면 주식 잘하는겁니까 그건 주식 잘하는게 아니에요 차트에 선 좀 그어두고 거기다가 여기 유의미한 가격입니다 여기서 사야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타율을 높이고 훨씬 더 확신가는 자리에서 들어가는게 맞는거죠 지금은 그 확신 자체를 하나솔루션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1년에 액션이 나와주고 포지션 잡아주는거 여러분들도 들고 가시다 보면 느끼실거에요 그 구간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게 주가 좀 빠진다고 급해가지고 추가 매수 막 하려고 하고 현금 그대로 때려박으려고 하고 그러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급할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확실하게 이고 들어가야 되는거지 방심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스포츠경기 보시면 정말 훌륭한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방심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방심하면 어떻게든 뚜둑에 맞죠 그리고 지죠 정해져있는 결과물입니다 저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심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리시고요 자리 잡아주고 액션 나와주고 움직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조정 줄 때 그때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2차 매수 상가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며 금일 하나솔루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빈제TV 주도주체험 꼭 받아보세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여러분들 포트 포트를 지금 담가놔야 3,4분기가 행복해집니다 하셨죠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